정우철인 날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0일, 조금 늦은 밤이에요. 11시가 조금 넘었으니까. 저는 오늘 유튜브에 올릴 것들 자료 정리하고 영상도 촬영하고 편집해가지고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영상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 아마 다 올라가면 12시가 조금 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내일모레가 여러분들 시험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짜 2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일모레가 시험이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아마 21일 날 보실 거예요. 그럼 내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모레 시험 잘 보시라고 이렇게 응원차 짜란다고 나타났어요. 원래 지난 1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공부하시고 저것도 공부하시고 그것도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련히 알아서 잘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준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조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공부할 시간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 준비물 어떤 것들 준비해야 되느냐 신분증하고 수험표 수험표는 사실 할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혹시라도 집에 프린트 있다. 그러면은 출력해 가시면 되는 거고 신분증 없으면은 퇴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내가 일부러 시험장까지 갔는데 신분증이 없다?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시험 문제를 딱 봤는데 내가 다 아는 문제야. 그러면은 정말 억울해 죽는 거니까는 신분증 꼭 챙겨주셔야 돼요. 필기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볼펜 같은 경우에는 답안 작성하기 위해서 볼펜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계산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써봐야 된단 말이에요. 서브넷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필하고 지우개도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면서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계속 이런 것들 꼭 준비를 해주시고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복불복이에요. 어떤 시험에서는 필요하고 어떤 시험에서는 필요 없고 그런데 애지가 나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디스크 스케줄링이라든지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 뭐 이런 것들 하면은 더하기 빼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필요하니까는 그런 계산기도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 128 더하기 64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실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기 있는 게 좋아요. 막 그 안에 전자기능 들어가 있는 거 말고 단순한 계산기만 가지고 가시면 되고 만약에 공항용 계산기 가져가셨다라고 했을 때는 리셋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그래서 계산기도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불필요하더라도 있으면 좋기 때문에 갖다 놓는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시험 전에 시험 보러 가서 정리해서 봐야 되잖아요. 30분 전에 입실이니까는 30분 동안 이러고 있지 마시고 남은 것들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지금 이번 시험에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에서 나가면서 머리에서 싹 지워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UML이라든지 디자인 패턴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만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다른 것들 정리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뭐 객체지향 설계 원칙 이거 나올 것 같아. 솔리드 이런 것들도 있고 자 그리고 트랜잭션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정리해 주시고 결합도 응집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전에 정리한 것들 가지고 가셔가지고 30분 남은 30분 동안 조금만 조금만 열심히 집중해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주의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시험 시간 같은 경우에는 2시간 30분이죠. 2시간 30분이 길면 긴 시간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문항수가 보통 20문항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는 25문항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데 보통은 2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문제를 풀 때 2시간 30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해주셔야 돼요. 실수 없이.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잔소리 주의한다고 이렇게 하나 영상을 올린 거 있는데 그 영상 보게 되면은 내가 분명히 10까지 돌리게 되면 9까지 돌리게 되면은 충분히 30이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예측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빨리 푼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나는 정확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2시간 30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20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빨리 푼다고 해가지고 상 주는 것도 아니고 금태들로 나오는 거 아니니까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짧은 시간 아니니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시간 다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시험장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넘겨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 내가 그냥 이거 풀어야 되겠다 그럼 멘탈이 탈탈 털리니까는 이런 것들 넘기셔야 돼요. 예전에 작년 시험에 폼은 4개 나온 게 있었어요. 그 문제가 1번 문제 나왔거든요. 일단 들어간 거죠. 일단 1번 문제 풀려고 딱 들어갔는데 그거는 5만 년 된 개발자가 들어와서 푼다고 해도 30분 이상 걸리고 그 5만 년 된 개발자가 와서 푼다고 해도 분명히 중간에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언제다 이걸 쓰고 있어. 그런 것들을 넘기셔야 돼요. 폼은 개수를 세. 그래갖고 3개 정도 나왔다. 그럼 일단 넘기세요. 일단 넘기고 나중에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풀어보시는 거예요. 2개 나왔다. 그건 풀어야지. 2개 나오면 풀어야 되는데 3개 이상 나왔다. 그러면 걔는 풀라고 내는 문제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너한테 내가 그레이트 빅노스를 줄 테니까 한 번 맛봐봐라 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넘기신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그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브넷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좀 나중에 풀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들은 그냥 좀 나중으로 미루고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그것들을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어려운 문제부터 막 풀기 시작하면 일단 멘탈이 털리기 때문에 좀 멘탈이 잡혀 있을 때 그리고 기억력이 조금 남아 있을 때 내가 아는 문제들을 쭉쭉쭉쭉 풀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계산 문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시험장 가서 방금 본 개념이 아니라 이미 익숙해진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나중에 푼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문제는 조금 넘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계산식, 데이터베이스 문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조금 넘기시면 되고 답안을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답안 기억해가지고 저희 카페나 아니면 유튜브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빠르게 빠르게 복원해서 토요일 날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총평이나 총평 관련돼가지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꼭 좀 기억해 주셔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실기시험을 보고 싶은데 필기까지는 어떻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기시험은 응시 자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답안을 꼭 좀 복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그동안 2회 시험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셨을 텐데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1회에도 합격률이 굉장히 저조했죠. 그러니까 1회에서부터 준비하신 분들 작년서부터 준비하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텐데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동안 수고하신 게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 합격으로 다가갈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힘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다음에 저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제가 강의를 시작한 이후로 제 목표는 여러분들의 합격이에요. 네, 뭐 백발의 프로그램 옛날에는 백발의 프로그래머였는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많이들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 조금만 힘내셔가지고 최종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너무 이제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이제는 깊이 들어갈 때 아니에요. 정보처리 기사라고 하는 거는 얕고 넓게 아는 거를 그렇게 목표로 아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너무 깊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얕고 넓게 많은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시험장에서 기억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반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보고 시험장 갈 때도 그렇고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서 내가 30분 동안 남은 시간에 그것들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응원 영상을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들 조금만 힘내시고 다들 합격하셔가지고 웃는 얼굴로 시험장에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실수하시면 안 돼요. 나는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빠르게 문제를 푸는 그런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은 넉넉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들 높은 점수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웃는 얼굴로 다시 총평해서 뵙도록 할게요.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